만물유래는 역사, 문화, 전설, 오원,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특집 지혜가 돋보이는 사또의 재판 열편 모음 전설야담 중에서 지혜가 돋보이는 사또의 재판 열편을 골라 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전설야담 못생긴 판관의 명판견 옛날 한양에 사는 가난한 선비가 열심히 공부해 스무 살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고 얼마 지나서 달성 판관에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달성관하의 육방관석은 새로 부임한 판관의 외모를 보고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키는 5척, 즉 150cm도 안 되는 작은 몸집의 천연두를 알아 얼근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육방관석은 지방관하의 행정 및 사법을 담당한 중인 계급관리들을 이루는 말인데 사또는 이들의 협조를 잘 이끌어내야 마을을 다스리기 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눈에 볼품없는 애성이로 보였으니 사또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관하로 찾아온 상주의 일처리를 통해 사또의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린 날 늦은 오후 상복 입은 어린 상주가 울면서 관하로 들어섰습니다. 몹시 남루한 옷차림으로 미루어 가난한 처지임이 단번에 느껴지는 그 상주는 사또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사연인 즉 모시고 살던 호르몬이가 갑자기 돌아가셨기에 장례 비용을 마련하고자 상주의 몸이지만 시장에 닭 다섯 마리를 팔러 나갔는데 장사할 줄 몰라서 쩔쩔매는 자신을 보고 닭 장수가 와서 대신 팔아주겠다면서 자신의 닭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반나절 후 닭 장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상주가 닭을 팔았냐고 물으니 닭 장수는 무슨 말이냐는 표정을 지었고 상주가 닭을 돌려달라고 하자 닭 장수는 자기가 언제 닭을 받은 적 있냐면서 딴청을 피웠습니다. 닭 팔은 돈이든 닭 다섯 마리든 돌려받아야 하는데 닭 장수가 오리발을 내미니 어쩔 수 없이 사또를 뱉고 자기 닭 찾아 주기를 간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파악한 사또는 즉각 사령을 보내 닭 장수를 잡아오고 닭장도 가져오게 했습니다. 닭 장수가 붙들려오자 사또는 상주로 하여금 맡긴 닭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상주가 다섯 마리를 골라내자 사또가 닭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저 닭들이 내 것이라면 아침에 뭘 먹였는지 말해보라. 닭 장수는 쌀, 보리, 콩 등 생각나는 대로 곡식 이름을 말했습니다. 사또가 이번에는 상주에게 아침 닭 모의가 무엇이었는지 묻자 상주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수수밖에 없기에 그걸 한 줌 먹었습니다. 사또는 닭 장수를 시켜 닭 다섯 마리 중 하나를 작게 한 후 배를 가르니 수수만 나왔습니다. 사또는 사령에게 닭 장수를 묻고 권장 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닭 장수는 순간 당황하여 털썩 무릎을 끄르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물정의 어두운 상주로부터 닭 다섯 마리를 가로채려던 일이 들통났으므로 권장을 맞게 되면 불구가 되거나 죽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마지못해 들어주는 척하면서 상주에게 닭값의 열배를 물도록 하고 닭 장수를 풀어주었습니다. 상주는 사또에게 거듭 인사드린 후 그 돈으로 어머니 장례를 치렀으며 육방관석은 사또를 다시 보았다고 합니다. 전설야당 사또 아들의 번뜩인 지혜 충청도 천안은 조선시대 삼남대로 분기점으로 교통중심지였습니다. 이것에 억울한 모슴의 송사 이야기가 전해져오고 있으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남쪽 땅에서 농사짓고 살던 농부 내에가 연속되는 흉년의 형편이 어렵게 되자 가산을 정리하고 한양으로 가서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부부는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에 천안의 부잣집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성실한 모슴을 보고 집주인이 자기 집에서 모슴을 사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모슴은 부농이나 지주에게 고용되어 농사일이나 자비를 해주고 품삽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천민인 종과는 달리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부부는 가산 정리한 돈을 주인에게 맡겼고 주인은 1년 3경을 정했습니다. 3경은 한 해 동안 일한 대가로 모슴에게 주는 돈이나 물건을 이루는 말입니다. 부부는 몇 년이라면 어느 정도 재산을 풀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충실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슴이 밖으로 일을 나갔을 때 주인이 모슴 아내를 성적으로 희롱했습니다. 모슴 아내는 처음엔 주인 손길을 부딪혔으나 호라비인 주인이 이런저런 말로 유혹하자 모시기는 척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로 주인과 모슴 아내는 모슴 몰래 수시로 정을 통했습니다. 모슴 아내는 남편에게 아무 일 없는 듯 대하면서 속으로는 집주인의 실질적인 아내가 됐다고 생각하여 이중생활을 즐겼습니다. 낮에는 집주인의 애인으로 뜨거운 육욕을 즐겼고 밤에는 모슴의 아내로 지냈습니다. 모슴은 날마다 일에 지쳐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육체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가도 될 것 같군. 모슴 살이 10년이 됐을 때 세경을 계산해 보니 제법 목돈이 되어 따로 나가 살림을 차릴 만했습니다. 모슴은 주인에게 맡긴 돈과 그동안의 세경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만 나가보려 합니다. 제가 맡긴 돈과 10년치 세경을 주셨으면 합니다. 모슴은 행복한 얼굴로 이와 같이 말했지만 주인으로부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가. 여기 문서를 보게. 자네가 빌려가서 쓴 돈을 채하면 줄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가. 모슴이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모슴 아내가 집주인 편을 들었습니다. 여보, 주인님 말이 맞잖아요. 뭐라고? 당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요? 우리가 언제 돈을 빌렸단 말이오? 모슴은 주인과 아내가 짜고 행한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슴은 너무 억울하여 울면서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며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살던 모슴이 실성한 사람처럼 날마다 돌아다니자 이 소문은 고울 사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고울 사또는 연유가 있으리라 생각하여 모슴을 불렀습니다. 모슴은 신세 한탄하면서 지난 일을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상대방 말도 들어야 하므로 사또는 집주인과 모슴 아내를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모슴의 말은 거짓이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실성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집주인과 모슴 아내가 임을 맞춰 거짓을 말하니 사또는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또는 여러 정황을 감안하여 심증으로는 모슴의 말을 믿었지만 물적 증거나 증인이 없으므로 섣불리 판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또의 영민한 아들이 그 일에 관한 고민을 듣고는 사또에게 이로저로 한 계책을 알려줬습니다. 사또는 즉시 모슴 부부와 주인을 불러들인 뒤 괴짝 속에 모슴 아내를 넣고 모찌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슴 아내가 영문도 모른 채 괴짝에 갇힌 상황에서 사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또는 오전에는 집주인, 오후에는 모슴으로 차례를 정해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주인이 먼저 와서 괴짝을 메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따라 나선 나절이 약간 거리를 두고 걷자 주인은 괴짝 여인에게 이로저로 하게 말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어 모슴이 괴짝을 지고 고울을 돌았습니다. 모슴은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마을로 오게 된 상황부터 밝은 미래를 꿈꾸며 고생한 이야기를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내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모슴은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는 비장한 말도 했습니다. 모슴이 한 바퀴 돌아 관하로 돌아왔을 때 사또는 집주인도 대기시켰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괴짝을 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은 모슴 아내가 아니라 관원이었습니다. 사또를 제외한 모슴과 집주인은 깜짝 놀라 당황했는데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이는 사또 아들이 일러준 계책에 따른 일이었습니다. 모슴 아내를 괴짝에 놓은 후 주인과 모슴이 집으로 돌아간 날방 사또는 괴짝에서 여인을 꺼내어 옥에 가뒀고 다음날 아침 일찍 관원을 그 안에 들어가게끔 조치했습니다. 관원은 고울을 돌 때 두 사람이 각각 말한 내용을 사또에게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자백한 내용을 어쩔 수 없이 인정했습니다. 관하들로 불려나온 모슴 아내도 상황을 파악하여 무릎 꿇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이로써 주인과 모슴 아내가 통정한 사실을 비롯해 모슴 돈을 떼어먹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또는 엄한 표정으로 주인과 모슴 아내에게 태용을 명했습니다. 타급해진 집주인은 몇 배의 벌금이든 내겟노라며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또는 벌금은 당연한 일이라며 모슴에게 주인 살림을 모두 맡겼습니다. 또한 사또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주인과 모슴 아내를 옥에 가뒀습니다. 억울한 하늘푸른 모슴은 바람핀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사또 아들의 지혜가 성실한 사람을 살린 셈입니다. 전설 야당 창고지기 살인사건 열여인가 살인자인가 1790년의 일입니다. 황해도 수안에 사는 창고지기 민성주의 집에 괴한 두 명이 들이닥쳐서 민성주와 아들 부부를 결박하고는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소복 입은 여인이 나타나더니 민성주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놈 사람을 죽이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여인은 다듬이 방망이로 민성주의 머리와 몸 여기저기를 마구 때렸고 급기야 칼로 목을 찔러 죽였습니다. 방 안에는 민성주가 흘린 피가 낭자였지만 여인은 마치 당연히 할 일을 했다는 듯 당당한 표정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도대체 왜 소복 차림의 여인은 민성주를 이처럼 잔인하게 죽인 걸까요 그리고 정당한 살인이었을까요 민성주를 죽인 여인은 곧바로 수안 군수를 찾아가서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저는 최주변의 아내입니다. 제 남편이 창고 동료가 휘두른 칼에 찔려서 한 달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여 원수를 죽이고 여기에 왔습니다. 말을 마친 최주변의 처 안시는 피 묻은 흉기와 남편 피가 묻은 버선을 증거물로 바쳤습니다. 수안 군수가 즉각 사건 현장으로 출동해 범행 내용과 시신 상태를 비교 확인해 보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수안 군수는 안시를 살인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남편 원수를 갚은 연료로 칭찬하고 속방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가족의 원수를 갚은 사적인 복수를 용인해 준 까락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재검간인 당시 곡산부사 정양용은 수안 군수와 생각한 바가 달랐기에 차분하게 사건의 원인부터 조사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안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고마당에 떨어진 쌀을 거두어 나누는 문제로 다투던 중 민성주가 칼을 움켜쥐고 힘껏 찔러 남편 최주변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성주의 아내 신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애당초 없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칼로 찌른 게 아니라 칼날을 눕힌 채 살짝 쳐서 살갗에 약간 상처가 났을 뿐입니다. 두 사람의 증언 내용이 다름으로 정양용은 시신 발목에 난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왼발 복사뼈 아래에 생긴 상처는 길이 1,0003푼이고 깊이 9푼이었습니다. 근육이 찢어진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흉기로 쓰인 칼은 떡을 써는데 쓰는 용도였고 칼날은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이러미로 칼에 찔린 게 아니라 매를 때리듯 옆으로 살짝 휘두른 칼에 맞아 생긴 상처가 분명했습니다. 정양용은 최주변이 당시 시는 무명 보선도 조사했습니다. 겉은 피로 물들었으나 칼이 뚫고 들어간 자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성주가 눕혀서 휘두른 칼은 보선을 약간 밀고 들어갔을 뿐 뚫고 들어가지는 않은 것이었습니다. 발목 상처는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구나. 여기에 추가 조사를 통해 최주변이 한 달 내내 집에서 앓은 게 아니라 계속 창고 일을 하면서 쌀섬을 나르기도 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최주변은 죽기 직전까지 민성주를 관하에 고발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최주변이 민성주에게 그 어떤 죄도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양용은 여러 증거와 상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성주와 최주변은 서로 장난을 치다가 한쪽이 칼에 다쳤고 최주변은 조섭을 잘못해서 죽은 것이다. 조섭은 음식이나 몸의 움직임 등을 알맞게 조절하고 위생을 잘 지켜서 쇄약한 몸을 회복되게 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정양용이 이런 판단을 한 데에는 칼에 다친 상처 외에 발목과 발등 등 다른 부위에서 악창이 발견된 사실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형사사건 지침서 산주무원록에 따르면 쇠부치로 인해 몸에 부스럼이 생기거나 폭이 퍼진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최주변은 건강관리를 잘못해 상처가 악화되어 죽은 것입니다. 초공관 수환군수는 민성주의 아내 안씨를 연료로 추천하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최공관 정양용은 살인범 안씨를 감옥에 가뒀고 민성주와 아들 부부를 결박한 최청호와 이오고를 공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내용을 정리하여 황해도 관찰사에게 진상을 보고하면서 이렇게 심정을 밝혔습니다. 안씨가 직접 복수에 나서지 않고 관하에 고발했다면 이런 사실이 진작에 밝혀져 불행한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주변의 죽음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민성주는 범행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안씨로부터 느닷없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씨는 연료가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정양용은 또한 안씨가 함부로 사람을 죽인 사실에 죄가 없다고 판결한다면 이후 뒤따를 패다니 끝이 없으리라고 염려하면서 윤리를 손상하는 의리를 법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인정과 도덕이 아니라 정확한 사건 조사와 적절한 법률을 적용해야 사법정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황해도 관찰사는 초공간 수한 군수의 판단을 선택했습니다. 옥에 갇힌 안씨와 공범들을 풀어주었고 민성주를 살인자로 단정했습니다. 이로써 정양용이 면밀히 조사해서 밝혀낸 사건의 재구성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몇 달 후 안씨는 간통사건을 일으켰지만 살인사건이 종결처리된 뒤의 일입니다. 전설야당 문압 아기는 누구의 흉계일까? 조선 영조 치아 때인 18세기 마렵의 일입니다. 목성중이란 유생이 경기도 광주 소문밭 정림에서 아들, 딸과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1771년 설날이 지난 며칠 후 그의 집 출입문 근처에서 갓난아기 울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아기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무녀가 발견하여 마을의 행정사무를 맡은 직강 이경에게 알렸습니다. 무녀는 목성중의 집 문 앞에 살짝 드러난 곳에 아기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목시 남매의 음중한 소행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이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남매가 가늠했다니 참으로 흉한 일이로다. 이경은 이 사실을 글로 적어 즉시 관하에 알리며 천륜을 저버린 목시 남매의 만행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경은 자신의 마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사또는 포교를 보내어 목시 남매가 아닌 이경을 붙잡아 오게 하더니 엄하게 한 차례 권장을 치며 신문하였습니다. 두 사람 말의 음행을 어느 누가 볼 수 있단 말이냐 남매간의 가늠은 인류를 벗어난 일이거든 사람이라면 어찌 입에 올릴 수 있겠느냐 그런 점을 생각해 보기는 했느냐 그렇지 않았으니 너의 죄는 죽어 마땅하다 또한 여자 혼자서 아이를 뵐 수 없으므로 반드시 가늠한 남자가 있음은 상식이 됐느냐 여자가 그 아기를 상간 남자에게 내줘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는 일이 더욱 쉽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일부러 살짝 드러난 곳에 놓아두어 남들에게 발각되기를 바랐으니 흉계가 분명하다 너는 타인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략을 써서 교묘히 처리하려다 도리어 엉성하게 하였다 너의 죄는 사형에 해당하노라 사또는 이처럼 이경의 고발을 호되게 나무라며 당장 벌을 내리려 했습니다 상식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분석조차 하지 않은 채 조용한 마을의 흉한 소문을 낸 사실이 너무나 못마땅했기에 그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경이 자신의 사생활을 벌인 일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경은 억울하다면서 발뺌했습니다 사또 사또 소생이 발설한 것이 아닙니다 암흑의 무녀가 알려준 사실을 소인은 그저 문서로 적어 고발했을 뿐입니다 사또는 즉각 그 무녀를 잡아오게 해서 본장을 치며 신문했습니다 그러자 무녀가 사실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기인데 복내에 소문나는 게 두려워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을 죽이려 했구나 내 흉기가 통했다면 남매는 억울하게 죽었을 터이고 그들의 아비는 수치심과 모욕에 살기 힘들었을 테니 말이다 분노한 사또는 무녀를 권장으로 쳐서 죽였고 이경에게는 세 차례 권장을 친 후 먼 지방으로 귀양보냈습니다 사또의 올바른 판결 덕분에 목시 남매는 엄청난 누명을 벗었습니다 전설야당 사또의 재판 사냥감의 주인은 누구인가 살 것은 많은데 돈이 없네 어느 사냥꾼이 명절을 앞두고 돈이 필요해 수달을 잡으러 나섰습니다 수달 가죽은 고려시대엔 원나라가 1천장 조선시대엔 명나라가 해마다 수백장을 요구할 정도로 값비싼 가죽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냥꾼은 강가에서 물고기 사냥중인 수달을 발견하고 재빨리 화살을 날렸습니다 사냥꾼이 쏜 화살은 수달의 목을 정통으로 마치지 못하고 절반쯤 마쳤습니다 느닷없이 날아온 화살에 고통을 느낀 수달이 몸부림치며 달아나려는 순간 어디선지 나타난 개 한 마리가 수달을 물었습니다 개가 수달을 문체 달리자 사냥꾼은 허겁지겁 조차가서 간신히 따라잡고 수달을 뺏으려 했습니다 그때 개 주인이 나타나서 뭔일이냐고 묻자 사냥꾼이 말했습니다 내가 수달을 잡았는데 조금 전에 당신 개가 가로챘기에 지금 가져가려는 것이오 어서 개에게 물러나라고 말해주시오 하지만 개 주인은 수달을 보자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개가 잡았으니 그 수달은 내 것이오 뭐라고요 내가 썬 화살 자국이 여기 있거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내 개가 울고 있으니 내 개가 수달을 사냥한 것이 분명하오 사양꾼과 개 주인은 서로 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한동안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같은 말만 대풀이하다가 지친 두 사람은 관하러 가서 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의 주장을 차례로 들었습니다 상양꾼이 먼저 말했습니다 소인이 수달을 발견해서 화살로 쏘아 반쯤 잡았는데 갑자기 개가 가로챘습니다 개 주인도 지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소인의 개가 울지 않았다면 수달은 필경 달아났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말을 경청한 사악도는 곧바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듣거라 수달은 두 차례의 걸침 공격을 받아 죽었는데 사냥꾼은 그 가죽을 얻고자 활을 쏘았고 개는 고기를 먹고자 달려들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니 사냥꾼은 수달의 가죽을 갖고 그 고기는 개 주인이 갖도록 하라 사또의 현명한 재판에 사냥꾼은 흡족해 했지만 욕심 많은 개 주인은 호탈해 했다고 합니다 전설 야당 사또의 재판 유산 상속 분쟁 옛날 어느 마을의 아들 삼형제가 아버지의 유산 문제로 옥신각신 다투다가 합의를 보지 못하자 광가로 찾아갔습니다 사또가 무엇이 문제인지 묻자 첫째 아들이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원래 가문을 잇는 장남에게 물려주는 법인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막내에게 모두 물려주셨습니다 이에요 둘째 아들이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 했습니다 마지는 재산이 넉넉해서 그렇다 쳐도 저는 가장 가난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혼인도 하지 않은 막내가 모든 재산을 차지하다니 이는 실로 부당한 일이옵니다 두 형제가 이처럼 허소하자 다음 차례인 막내 아들 입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사또나리 선신께서 제게 모두 물려주셨지만 제 생각에 형님들에게는 딸린 식구가 많으니 재산을 분배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사또 께서 적절히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아들이 재빨리 그 말을 받아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저희 삼형제 1인이 장남인 제가 알아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의 제안을 들은 둘째 아들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재물이 많으니 제가 맡아서 관리하는 게 옳을 듯 합니다 사또 앞에서도 서로 재산을 관리하겠다며 다투자 조용히 듣고 있던 사또가 아전에게 일렀습니다 여봐라 억새를 엮어서 사람 크기의 인형을 하나 만들어 오너라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아전이 억새로 엮은 풀인형을 가져왔습니다 사또는 풀인형을 들여놓게 한 다음 삼형제에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재산을 골고루 나눠주지 않은 일은 너희 아버지 잘못이 분명하도다 그러니 너희는 풀인형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때를 한 바퀴 끌고 다니도록 하라 첫째 아들이 먼저 일어나서 풀인형을 질질 끌면서 동원끼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어 둘째 아들도 풀인형을 끌고 다녔는데 중간에 화풀이 하듯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은 자기 자래가 되자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삿 삿 삿 삿 비록 불인형 일지라도 아버지를 끌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명령을 거둬 주십시오 그러자 삿 삿 도가 엄숙한 얼굴로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너희가 생전에 아버지를 어찌 대했는지 알겠도다 너희 아버지 판단이 어렵구나 첫째와 둘째는 재산을 탐내기 전에 자식의 도리를 하지 않은 너희 행동을 반성해야 할 것이니라 막내는 한 푼도 나눠주지 말고 재산을 잘 지키도록 하라 첫째와 둘째는 기대와 다른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 뒤늦게 자신들의 불효를 반성했습니다 이에 비해 막내는 기뻐하기보다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삼형제는 각자 다른 생각으로 동원을 물러났으며 이후 막내는 두 형에게 재산을 골고로 나눠주었고 서로 화목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명관의 슬기로운 판결과 해결책 대한제국이 기울어져 가던 20세기 처엽은 근대 문물과 기존 관습이 뒤섞여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였지만 이 와중에서도 묵민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백성의 신망을 받은 관리가 있었습니다 1904년 9월 의성군수로 임명되어 지혜로운 정치를 펼친 이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임 이듬해 7월 어느 날 의성읍 장날에 갑자기 큰 황소가 날끼며 읍내 여기저기를 휘저었습니다 황소를 자세히 보니 콧살이 잘려 피를 흘리면서 아픔을 참지 못해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주인이 보이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 황소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흥정하는 사람들로 왁자 직거래야 할 장날이어야 하건만 흥분한 황소가 마구 돌아다니는 난장판이 되자 누군가 관하에 신고했습니다 관석들이 즉시 나와서 둘러싼 채 황소를 쓰다듬어 어루만지면서 진정시켰습니다 관석들은 곧비도 없는 황소의 무게 가까스로 곧비를 감아 메어서 관하에 몰고 갔습니다 관석들이 끙끙거리며 황소를 나무 아래에 메어둘 무렵에야 소를 잃은 주인이 관하에 나타났습니다 시장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놀라 급히 달려온 것인데 피를 뚝뚝 흘리는 황소 혼나를 보더니 사세이 되어 어어 거리기만 할 뿐 억 잃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황소 주인이 정신 못 차리고 황망해할 때 사또가 부르더니 침착한 표정으로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오늘 너의 마을에서 의성장에 온 사람들 이름을 전부 고하라 관석이 이름을 모두 받아 적자 사또는 황소 주인에게 또 말했습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이 황소가 가장 좋아하는 풀을 한 알은 베어오너라 황소 주인이 풀을 배로 배로 밖으로 나가자 사또는 관석에게 읍내 장터에 방을 붙인 후 소 주인이 거주하는 옥산면 마을 장꾼들을 전부 찾아서 관하로 불러들이라고 하명했습니다 얼마 후 황소 주인이 한아름 꼴을 베어오자 사또는 관하에 들어서는 장꾼마다 한 줌씩 쥐고서 황소에게 목이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명씩 풀을 주자 황소는 코가 몹시 아프지만 한참 날뛰어서 배가 고픈지라 잘 받아 먹었습니다 한 차례 다 먹으면 입맛을 다시며 더 주기를 바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 차례가 됐을 때 황소는 콧김을 크게 쉬고는 노려보면서 떠받으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때 사또가 그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놈을 잡아 묶어라 사또의 불호령에 놀란 범인은 순순히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황소주인과 크게 싸운 일이 있었어 앙심을 품고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농사일러 한창 바쁠 때 황소를 빌려달라고 했다가 소주인에게 거절당해서 마음이 크게 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소주인이 황소팔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제값을 받지 못하게끔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하여 뒤따라와서 외진 나무 아래에 소를 메어두고 주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나스로 황소코를 베었다고 사건의 진상을 밝혔습니다 사또는 범인을 즉시 옥에 가두는 한편 별도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읍내 푸즉간에 기별하여 쇠고기 파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거라 시의 백종들이 모두 도착하자 사또가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소를 잡아서 되도록 오늘장 시세에 맞춰 가지고 오라 시의 백종들은 사또의 엄명대로 일을 처리했고 덕분에 황소주인은 제값을 받고 판 것처럼 정상적인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삽시간에 군내는 물론 멀리 이웃고울까지 번져나가서 의성군수 이인성은 명관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1907년 3월 그가 영천군수로 전임될 때는 역대 의성군 수령 선정비에 그의 비도 함께 세워줬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제강점기가 되는 바람에 이인성의 활약은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전설야당 약물을 물어 뜯은 선비 장난 단어 오온 어느 마을에서 농부 여럿이 모여 앉자 술을 마시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젊은 선비가 말에 올라탄 채 그 옆을 지나가자 농부들이 선비를 향해 말에서 내려 걸어가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선비는 무슨 상관이냐며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달려들어 선비를 말에서 끌어내리고는 이어 모욕을 주려 했습니다 선비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호통치며 대항했지만 술 마신 농부들은 호기를 부리며 한술 더 떴습니다 누군가 젊은 사람이 불경하니 볼기를 쳐야 마땅해 라고 말하자 다른 누군가는 그것보다는 말로 심하게 모욕을 주는 게 적당하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중 한 사람이 다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말하길 볼기를 치면 흉토가 생기고 흉토가 남으면 후환이 있으며 모욕을 주면 흔적이 없고 흔적이 남지 않으면 저 선비에게 아무 해로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랫도리의 약물을 선비 입안에 쑤셔넣는 게 좋겠노라고 말했습니다 농부들은 술기운에 낄낄거리며 그렇게 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당황한 선비는 재차 호통쳤지만 농부들은 그에 상관하지 않고 여럿이 선비의 팔다리를 꽉 붙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선비의 입을 위아래로 벌려 다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약물을 크게 세우고는 선비 입안에 그대로 쑤셔넣었습니다 졸지에 봉변을 당한 선비는 어긋거리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약물을 넣은 농부가 계속 그 짓을 하자 선비는 순간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약물을 물어뜯었습니다 약물을 잃은 농부는 의학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심신의 충격이 컸는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자 선비와 농부 모두 어쩔 줄 몰라 했으며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커졌습니다 이놈이 멀쩡한 사람을 죽였어 선비는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 농부들은 살인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선비를 살인제로 관하에 고발했습니다 참으로 황당무계한 사건을 접수한 사건은 약물이 떨어져 나간 농부의 시체를 조사한 뒤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말을 탄 사대부가 상놈 앞에서 내려야 한다는 법률은 없고 상놈이 사대부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예졸도 없다 더러운 물건을 입에 넣는 일은 법에서 지극히 엄하게 금지하는 바이고 젖은 고기를 이로 끊어 먹는 것은 얘기 그래도 나와 있노라 여기까지 말한 사또은 반응을 살펴보고자 잠시 숨을 고르고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선비와 농부들은 그저 사또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뭔 말인가 싶은 표정이었고 선비는 정말 그런 내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사또가 예로 든 중국 경소 얘기에는 실제로 젖은 고기는 이로 끊어먹고 말린 고기는 이로 끊어먹지 않는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또가 이어 말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면 통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 이가 벌어지면 다물지 않을 수 없다 뼈슬이 없는 야인은 법으로 다스리는데 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고 선비는 예로 다스리는데 예에 따르면 잘못이 없다 말을 마친 사또는 선비를 농락한 농부에게 형벌을 내렸고 선비는 풀어주었습니다 이로써 말타고 가는 선비를 못마땅하게 생각해 실용하고 무룩했던 농부 한 명은 죽고 나머지는 중보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취기로 시작한 장난의 자업자득 입니다 한편 장난이란 단어의 오어는 어지러움을 만들미란 뜻의 한자어 장난인 바 농부들은 공연히 어지러움을 만들었다가 그 속에 빠져든 셈입니다 전설야담 백지 고소장 봉어리 재판 옛날 어느 고울에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언어장애인이 살았습니다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남의 집 일을 하면서 외롭지만 착실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사또를 찾아가서 글자 한자 없는 백지 고소장을 올렸습니다 사또는 뭔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언어장애인으로부터 어떤 설명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다 언어장애인은 문자를 배우지 못한 문명이었습니다 글이라도 알면 글씨로 써서 하고픈 이야기를 표현했을 텐데 문자를 모르고 말도 할 수 없으니 본인은 더 답답했을 겁니다 어쨌거나 사또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기에 백지 고소장을 한쪽으로 치우고 더 이상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언어장애인은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이듬해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오자 언어장애인은 또다시 백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신임 사또는 언어장애인에게 뭔가 억울한 사연이 있으리라 생각해서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사또가 어진 표정으로 어떻게든 무슨 내용인지 설명하라고 천천히 말하자 그는 손가락으로 먼저 자기 눈을 가리킨 다음 이어 사또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뭐라 내 눈으로 뭔가를 내게 알려주고 싶다는 거구나 그 말에 언어장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어장애인은 입술 모양을 보며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는데 사또가 천천히 말하자 비로소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언어장애인은 또다시 손가락으로 먼저 자기 눈을 가리킨 다음 이어 포절과 담장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옳거니 알겠너라 사또는 즉시 나절 하나를 불러서 언어장애인을 따라가서 그가 원망의 눈길을 보내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람을 붙잡아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입 모양을 보고 언어장애인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는 감사 인사를 한 후 나절과 함께 어디론가 길을 떠났습니다 언어장애인은 마을의 어떤 집 앞에 멈춰서더니 이글거리는 눈빛을 보내면서 마당에 있는 한 농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나절은 그 농부를 붙잡아 광가로 끌고 갔습니다 농부는 사또에게 자신이 붙잡혀온 영문을 모르겠다며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또가 말했습니다 내 놈이 저 벙어리에게 행한 죄를 정령 모른단 말이냐 사또의 호령에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또가 벙어리로부터 뭔가 사연을 파악하지 않고서야 이처럼 자신에게 당당히 호통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사또가 나절을 보내 자신을 콕 집어 체포한 일도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농부는 머리를 푹 숙인 채 용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또는 이실 직고부터 먼저 하라고 호령 했습니다 농부는 언어장애인에게 제법 큰 목돈이 있음을 알고 친절을 베풀어서 환심을 산 다음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꼬득여서 돈을 가로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또는 가로챈 금액과 이자를 물어본 뒤 즉각 전액을 갖고 거기에 죄값으로 그만큼 더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값을 곤장으로 다스리겠노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농부는 맞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 두려워서 가로챈 금액과 이자의 두 배에 해당하는 돈을 언어장애인에게 갚았습니다 그리고는 낯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살 수 없기에 빈털터리 신세로 그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언어장애인은 사또에게 돼지를 바치며 감사 인사를 올렸고 사또는 그 돼지를 잡아 마을 잔치를 벌였습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 말고 못 들은 척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의 열봉어리가 말을 해도 가만히 있어라 라는 속담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언어장애인의 재판은 무척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 연유하여 봉어리 재판이란 말이 생겼으며 월커크름을 판단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를 때 썼습니다 한편 봉어리라는 단어는 1447년 석보상절에 기록된 보오리가 오온입니다 봉어리는 말을 하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진 봉사보호다 어간에 참미사오리가 결합된 파생명사입니다 오늘날에는 봉어리라는 말 대신에 되도록 언어장애인이라는 말로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전설야담 회처리 7대 판결 어떤 고울의 한선비가 무슨 일이 있어서 책임을 묻고자 이웃의 이웃의 사는 사내를 회처리로 7대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가 7일 후에 죽었습니다 사내의 아들은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면서 선비를 살인죄로 관하에 고발했습니다 사또는 선비를 불러 어찌 된 일인지 우지저 물었습니다 선비는 그저 회처리로 가볍게 7대 때렸을 뿐이라며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 선비의 매질이 지나쳐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자 사또는 죽은 사내의 아들에게 이렇게 명했습니다 왜 내 아비가 맞은 회처리와 같은 크기와 굵기의 나뭇가지를 꺾어오나라 고발인은 즉시 밖으로 나가서 비슷한 크기의 회처리를 가져왔습니다 사또는 고발인에게 그 회처리로 선비를 7대 때리라고 명했습니다 단 너무 세거나 약하지 않게 아버지가 맞은 세기와 같은 강도로 때려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고발인은 아버지가 맞았을 때의 광경을 떠올리며 선비에게 회처리지를 했습니다 선비가 고통을 참으며 7대를 맞자 사또는 두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원고와 피고 모두 관하에 출동하라고 명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선비는 크게 아픈 것 같지 않았고 죽을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본 뒤 고발인에게 말했습니다 회처리 7대를 똑같이 맞았는데 어찌하여 내 아비는 죽고 저 사람은 죽지 않았는가 만약 회처리 크기가 같지 않았다면 내가 복수할 뜻이 없어서 회처리를 작은 크기로 꺾은 것이다 회처리 크기가 같다 해도 회처리를 친 세기가 다르다면 그 역시 내가 복수할 생각이 없어서 일부러 회처리를 가볍게 친 것이다 또한 회처리 크기가 같고 때린 세기도 같았다면 저 피의자는 몸조리를 잘 받아서 살아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 아비는 내가 몸조리를 잘 시키지 못해서 죽은 것이다 부류보다 더 큰 죄는 없으므로 지금 당장 너를 부류죄로 잡아넣어야 할 것이니라 사또의 호령에 호발인은 몹시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제 아비가 맞은 회처리와 같은 크기로 꺾었고 제 아비가 맞은 회처리와 같은 세기로 쳤사옵니다 어찌 감히 일부러 작은 것을 꺾었겠으며 어찌 감히 일부러 가볍게 쳤겠습니까 제 아비는 병에 걸려서 죽었고 저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아서 죽지 않았습니다 어찌 감히 제가 일부러 복수 하지 않았 겠습니까 고발인이 이처럼 자기 입장을 밝히자 사또는 조금 더 틀림없는 사실이냐고 확인차 다시 물었습니다 고발인은 그렇다고 답변하면서 불여제 처벌을 받을까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고발인의 말을 다짐으로 받아 놓겠노라 말하고는 두 사람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선비는 살인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사또의 현명한 판결로 마무리됐고 선비는 누명을 벗었지만 죽은 자의 아들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회처리 맞은 사람이 몸조리를 잘못했든 아니든 선비의 회처리가 원인이 되어 죽었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평소 건강 차이가 회처리질 당한 후 사망 여부를 갈랐을 수도 있으므로 이 또한 선비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건 이었습니다 어 absorption or